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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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멈춰야 돼 트럭 그냥 가죠 이런 10점 감점 으 으 으 una 다시 내려요 따라가죠 sociedad 감사합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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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7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